여기가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에요 자 오늘 또 저녁 먹으러 갑니다 내방역 3번 출구라고 쓰여 있죠 서울은 서울인데 일단은 여기가 강남구 서초동 서초죠 우리나라의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초인데 한번 먹으러 가도록 하죠 그러면 오늘은 뭘 먹으러 가느냐 일단은 철판구이를 먹어볼까 하여튼 하고 있는데 쭉 가서 우리가 심동리 산채순대라고 우리가 늘 가는 곳이 있는데 늘 순댓국하고 뼈장국만 먹어서 오늘은 다른 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밤이라 그런지 약간 깜깜하네요 일단은 3번 출구에서 나와서 바로 위젠하면 이렇게 식당들이 있어요 시유도 있고 호부치킨도 있고 이참을 걸어가면 여러분 저희가 식사를 해야 될 심동리 산채 순댓집이 나와요. 그 양반은 이미 이양기 두 대, 콤바인 두 대, 저기 트랙탑 두 대 있어요. 기용사님은 중고를 찾았어요. 나도 그 중고 사이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진짜 최저가 옛날 거지만 일단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어쩔 수 없지. 인생살이가 자칫 잘못하면 200살까지 살아. 너 200살을 사면 간다.